볼파르트 56번 악보관찰 시작할게요. 왼손 음정은 옥타브와 화음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요. 활은 두 줄을 슬러로 반복하는 패턴과 화음극기를 주로 연주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점음표의 슬러 스타카토를 좀 볼게요. 보통 이렇게 점음표가 나오면 뒤에 그 4분의 1 길이 된 음표가 뒤따라서 나오는데요. 이때 짧은 음표에 스타카토가 있고 긴 음표에 이렇게 점이 있는 음표랑 슬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점이 있는 위치에서 먼저 활을 멈추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짧은 음표의 길이를 활이 살리기 위해서는 소리 음절의 어택을 위해서 미리 멈추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이렇게 다 활 멈추는 표시를 좀 해볼게요. 여기 중간에 화음도 마찬가지 활색인데요. 여기 쉼표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쉼표 있는 거. 특히 이 화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나 사실 활색이는 똑같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연주하는 게 이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는 길이하고 여기서 멈추는 길이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래 28마디 있는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 뒤에 스타카토 보이시죠? 이것도 앞에서 끝낸 거예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 가장 아래도 여기 스타카토 보이시죠? 여기에도 스타카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옥타브 소리 내는 부분 한번 볼게요. 옥타브 소리 내시는 부분들이 여기 잔뜩 나오는데 바로 앞에 55번 볼파르트 보이시면서 라, 시, 도인데 여기에 시 내추럴을 연습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플렛이 나와 있죠? 그래서 라와 시플렛이 조금 더 가까운 거리가 되어서 55번에서 연습하셨던 거와는 조금 다른 손가락 위치를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옥타브가 이웃한 두 줄을 연속해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 어려운 구근이 어디냐면 도, 도, 레, 레 이런 식으로 G선과 D선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습관처럼 여기도 G선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럴 때는 분명히 여기서 시작된 이 도도 D현, 얘도 D현 이거 두 개가 같은 현이에요. 그래서 연주하시다가 불필요한 줄이 섞여서 들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하행할 때도 레, 레, 도 여기는 굉장히 어렵죠. 여기는 A현인데요. 여기는 G현이에요. 중간에 줄을 하나 또 점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런 부분은 따로 부분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구간으로 보면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가 되어 있죠. 항상 옥타브 진행이 나오면 펼쳐있던지 동시에 있던지 저음을 조금 더 기준 삼아서 크게 연주해 주시고 크레센도일 때 저음이 크레센도 되면은 다른 애들이 자연스럽게 소리에 밸런스와 비슷해지기 때문에 저음을 기준으로 크레센도, 저음을 기준으로 데크레센도를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정말 어려운 부분은 8마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에 미플랫을 1번 손가락이 짚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플랫 짚고 있던 1번 손가락이 그 다음 마디를 가면은 애기 줄에 파샵을 짚게 돼요. 그래서 1번 손가락이 이동하는 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손가락이 파샵으로 갔다가 다시 미플랫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손가락 움직임이 멀렀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가까워졌다 하기 때문에 그 간격 연습을 조금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어려운 운지가 뒤쪽에 37마디 뒤편부터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3번 손가락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C플랫을 짚고 있었는데 넘어가면서 3번 손가락에 파샵을 짚으면서 아까 방금 전에 일어났던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벌어졌어요. 3번이 C플랫 짚고 있다가 파샵까지여서 줄도 달라지고 위치도 조금 달라졌는데 문제는 이 3번 손가락은 애초에 힘이 좀 없는 손가락이어서 혼자 자립적으로 파샵까지 가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따로 띄워서 3번 손가락이 2번 손가락과 붙어있는 위치에서 이리로 가면 2번 손가락과 멀어지는 자세로 가기 때문에 손가락 움직임에 유의해서 천천히 관찰하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이 3개 화음, 특히 여기까지는 다 위치의 넓이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파샵과 라 손가락으로 짚으면 파샵이랑 라의 공간이 줄이 다르더라도 이렇게 반음이 없는 손가락을 다 벌리는 모습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를 한 상태에서 마네킹처럼 왔다 갔다 하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 위에도,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요거 도착하는 게 3번 손가락과 4번 손가락이 반음, 그리고 1번과 2번 손가락이 반음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있다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1번과 3번 이렇게 되어 있다가 2번 손가락은 1번에 가까이, 새끼손가락은 3번에 가까이 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집게 모양처럼 이렇게 많이 벌리셔야 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음정 연습하시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여기는 별표를 조금 달아드릴게요. 여기는 3번, 4번 이렇게 찢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옥타브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서 여기 C플레 집고 있는 1번과 파샵 집는 1번 줄과 모두 모두 다 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파샵 음정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렇게 0번이 끼어 있을 때 포지션을 바꾸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지 않게 포지션을 옮겨주시고 0번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0번이 이렇게 끼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할 때, 도도래 할 때 포지션을 옮기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언제 포지션을 옮길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긴 화음 한번 볼까요? 요렇게 생긴 화음이 있어요. 요거는 앞에 이 친구를 짧게 연주한 다음에 뒷음을 4박 동안 끌고 계셔야 하는데요. 요런 활은 이 밑에 음정에서 활을 너무 많이 소비해버리면 이 뒷까지 연결을 할 만한 활이 남지 않겠죠. 그래서 최대한 아래에서 짧게 해결을 하시고 이 뒷음의 활을 할애하시는 방법을 사용해 보시고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화음에도 1번 손가락 파샵 C플렛의 이동이 나와요. 그래서 요 변화는 같은 손가락의 이동, 그리고 화음이어서 놓치기 쉬운 음정관계를 조금 더 꼼꼼히 연습하실 수 있는 볼파르트 56번이었습니다. 오늘 볼파르트 56번 압구 관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후 영주 영상 연이어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